1964년 3월부터 시작되어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과 단식농성 그리고 육사망쟁으로 이어지는 한일협정 반대시위 물결 속에 1964년 8월 14일 국외 지령을 받은 비밀지하조직 인민혁명당이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의 배후에 있었다는 제1차 인혁당 사건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을 위한 국회의 개헌선 확보를 위해 1967년 정권의 공권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저지른 68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신민당 뿐만 아니라 당시 학생들과 시민들까지 참여하며 전국적으로 한 달이 넘도록 지속되자 1967년 7월 8일 독일의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교수의사 예술가 학생 등 200여 명이 국계 대남적화 공작단에 관련되어 이 중 70여 명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는 발표로 알려진 일명 동백님 사건 등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서슴없이 꺼내들었던 치트키인 용공조작 사건을 통한 빨갱이 몰이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정세를 역전해왔지만 그렇다고 당시 북이 간첩과 무장공비들을 난파하며 발생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의 경우 광복 이후에는 만주파, 남부당파, 연안파, 소련파 등 여러 분파들이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지도 체제에 가까운 정치구도였으나 소련군정을 거치고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소련의 선택을 받아 박헌영을 제치고 수상에 오른 김일성은 1953년 3월 6.25 한국전쟁 실패의 책임을 박헌영에게 전가하며 박헌영을 비롯한 남부당 세력을 숙청했고 당시 연안파에 거두였던 무적마저 평양방어 실패의 책임을 물어 숙청했으며 1956년 3월 소련에서부터 촉발되었던 스탈린 격하운동을 계기로 김일성의 1인 독주체제를 견제하고자 했던 연안파, 소련파 등을 되치기하여 최창익, 박창옥을 비롯해 김두봉, 오기성 등 정적들 대부분을 숙청하거나 추방시킨 일명 8월 종파 사건을 통해서 1인 권력 독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고 1967년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박금철, 리유순 등 일부 온건파들마저 숙청하면서 어느덧 북의 지배구조는 조선노동당의 일당 독재 체제에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1인 세습 독재 체제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은 김일성이 자신의 생일 1912년 4월 15일을 국가 최대 명절인 태양절로 지정하고 당시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인 황장협 등을 중심으로 김일성 유일사상, 일명 주체사상을 본격적으로 체계화한 시점이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지금까지 손꼽힐 만큼 충격적인 무장공비 간첩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기자회견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무엇을 따를까 하고 당당히 외치며 당시에 우리 국민들을 경악하게끔 했던 일명 1.21 사태,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8년 이전에도 호시탐탐 우리나라의 수많은 무장공비와 간첩들을 난파했던 북은 1967년 민족보이성 정찰국을 통해 제2,83 군부대 및 일반 군부대에서 엄선된 정리 2,400명으로 유격전 특수부대 제1,24 군부대를 조직하여 이들을 총 8개 기지에 각각 300명씩 따로 분산하여 사격과 침투 등 각종 특수훈련 및 교육을 진행했고 이 중 제6기지에서는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주요시설들에 대한 유격 및 파괴 공작들을 집중 훈련시켰으며 이렇게 조련한 제1,24 군부대 중 최종적으로 총 31명을 선별하여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거하는 대통령 관저 청와대를 타겟으로 침입 경로부터 은신 위치와 위기 상황 대처를 비롯해 세부 기습교회까지 철저히 교육 및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8년 1월 18일 북한 민족보이성 정찰국 제1,24 군부대 소속 무장공비 31명은 군사분계선을 돌파했고 이튿날인 1968년 1월 19일 꽁꽁 얼어붙은 인진강을 횡단했으며 셋째 날인 1968년 1월 20일 밤 10시 험한 산기를 해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청와대 문턱인 세검동 파출소 관할 자아문초소에 도달했습니다. 1968년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불과 3일 만에 청와대 문턱까지 도달한 것은 1968년 1월 21일이 일요일이라 경계가 덜 삼엄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모두 계획된 것으로 만약 1968년 1월 19일 오후에 삼봉산 중턱에서 이들과 마주쳤던 대한민국 국민 우시 형제들의 용감한 신고와 1968년 1월 20일 청와대 문턱 자아문초소에서 현장을 지휘하다 전사했던 대한민국 경찰 최규식을 비롯해 목숨을 걸고 조국을 수호하는 데 몸 바쳤던 우리 군경의 애국정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무장공비들의 흉탄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당시 우리 국민들의 아픔이 없었다면 아마 1968년 1월 21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6.25 한국전쟁 못지않은 또 하나의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박정희 정권은 곧바로 군경합동본부를 구성하여 난파된 제1의사 군부대 소속 31명의 무장공비를 소탕하기 시작했고 1968년 1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군경합동소탕작전을 통해 총 28명을 사살하고 김신조 1인을 생포했습니다. 당시 남북관계는 이미 1.21 사태 김신조 사건으로 인해 전쟁 직전으로 몰릴 만큼 얼어붙었지만 이로부터 이틀 후인 1968년 1월 23일 미국 정보수집함 프레블로우가 북에 의해 필압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일촉즉발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함장인 중령 등 해군 장교 6명과 수병 75명, 민간인 2명까지 총 83명이 승선한 프레블로우는 북한 원산항 압공예상에서 정보를 수집 중에 북한군에 의해 강제 납포된 것으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미국은 즉각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핵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원산항 근혜까지 출동시키는 등 신속히 대응하기 시작했으며 사건 바로 다음 날인 1968년 1월 24일 한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유엔군 측 수석대표는 북한 무장공비의 서울 침입과 민간인 살상 등 각종 만행들과 프레블로우 피랍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했고 프레블로우 선원 전원에 대해 즉각 송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북은 1.21 사태에 대해 뻔뻔하게도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발표한 뒤 자살된 무장공비들의 시신 인수마저도 거부했고 프레블로우 관련해서도 함선 나포는 자신들의 영예를 침범하여 적절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맞대응했으며 이 무렵 미국은 1964년 톰킹만 사건을 명분삼아 참전한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의 구정대공세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 중에 북과의 또 다른 전쟁을 치르기에는 소련과도 냉전 중인 당시 정세에서 큰 부담이 되었고 박정희 정권에서도 1.21 사태를 선전포고로 여기고 북에 바로 반격하기에는 미국의 도움 없이는 역시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당시 여러 상황들이 겹치며 여의치 않은 국제정세 속에서 박정희 정권은 북의 무모하고 비인도적인 만행에 대해서 곧바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순 없었지만 당시 북의 테러 목표이자 당사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안보 우선주의를 선언하고 향토해비군과 육군 3사관학교 등을 창설했으며 당시 육군과 해병대를 비롯해 해군 공군의 복무기간을 연장했고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빈번하게 난파했던 무장공비들과 간첩들의 공세를 차단하고자 했으며 대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교련교육을 실시하고 서울 한복판 광화문 앞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건립하는 등 호국정신을 일깨우는 데 힘썼습니다. 1, 2일 사태 김신조 사건은 이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무장공비들을 소탕하고 김신조를 생포하여 기자회견까지 주도했던 육군 방첩대장 윤필용은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수다라는 김신조의 직설적인 발언이 기자회견을 통해 여과 없이 온 국민에게 전해진 책임을 지고 24단장으로 좌천되었고 당시 육군 방첩대장을 역임하며 득세하다 좌천된 윤필용의 후임으로는 훗날 12.6 사건의 장본인인 김재규가 임명되었으며 이로부터 몇 개월 후 육군 방첩부대는 육군 보안사령부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경합동본부의 소탕작전에도 불구하고 호위망을 뚫고 끝내 북으로 다시 돌아간 무장공비 박재경은 이후 북에서 조선인민군 대장과 인민군 선전부 총국장 등을 역임했고 2000년과 2007년 다시금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접하는 진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